형님, 지들 출행 갔다 올게, 얘. 금방 댕겨야 되니까 탕약 거르지 말고 꼭 챙겨주쇼이. 갑시다. 갑시다. 출행 나간 다음서. 어째 다시 왔어? 누구야? 당신. 쉿. 제게 집신에 대해 알려주신 걸 보면 어르신은 따님의 배신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게 분명합니다. 배신이라미?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대리 헛간사 다 봤은 게 발뺌 해봤자 입만 아프단 게요. 본론만 말씀드리죠. 따님과 의 동생을 살릴 방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. 달려보시겠습니까? 방법이 뭐요? 배신.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전봉준입니다. 배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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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신.